나가면 어떤 걸 해야해요? 선생님이 그림판으로 했대요. 마우스로 그래, 이렇게 그려옵니다. 네임크로머 찾아보시는 건 그래옵냐? 거의 없다잖아. 그다음, 이거 보고는 또 기가 나요. 빛 사이즈, 개나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파악이 있습니다. 20대, 30대 금방 웃어요. 공감이 파악됩니다. 40, 50대 선생님이 경계를 왜 계단을 하고 끝내 이 대목 그냥 부르셔야 안해요. 이런 거야? 안 돼, 안 돼.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박스 안에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10대 아이들은 이건 또 한방 공감을 하는 거야. 한 자씩 뺄 수 있는데 응, 그래.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예를 들은 잘생긴 것이 올해 경험 뭐 연기상도가 같았죠? 그런다고 그러니까 게다가 서울대학 끝나기지 이건 스커트랜드의 수법 에딘버라고 브라운급 영어 교육 수법은 대가죠? 브라운 책을 보면 문화와 언어는 불리 불가 이러한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언어 학습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에딘버로 수업할 때 이 그림 저쪽 방에 지금 다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폰카 가지시고 샘플 잡고 물을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업 반응에서 달라집니다. 자 왼쪽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진 바로 여기 있는 하나입니다. 스피어 스피어 그 순간을 찍은 거예요. 인연 책상에서 끼워내려고 뒷안으로 끝이 하는 거예요. 길서 길 다가가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 컴퓨터 능력입니다. 이걸 하면서 애들이 붕시와 붕시 어떤 새끼가 있을 때 짜증나게 다 욕을 해요. 다가다가 야야 바꼈어 바꼈어 뭐가 바꼈어 지점수가 아니라 퉁점이었다는 거죠. 바꼈어